네 안녕하세요 문샤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오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곧 2016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가족분들과 좋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행운 가득한 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도 저희 KMGFAM에서 많은 좋은 음악들을 선보일 건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문샤인 그리고 태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해피 뉴 이어 뉴 이어